아프리카 티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마이마이 좀 누르세요 따봉 보지마 왼쪽으로 고기 돌려 일단 왼쪽으로 고기 돌려 보지마요 눈물 흘린거 아닌가 모르겠다 진짜 이거까지 내가 해야더라 자 됐어요 여기에 있어요 뭐라구요? 여기에 있어요 선물이 왜 이렇게 협소해요 자글수록 14K에요 24K 열어볼까요? 3 2 1 기대가 안되지만 3 2 1 여보 여보 나의 사랑 또 마술 컨텐츠구나 아니에요 꽃 한 송이 준적이 없어서 꽃 한 송이 준적이 앞으로도 계속 없어도 돼요 나는 꽃 송이 같은거 안좋아요 어떤 분께서 꺾인 30대를 뭐라구요? 꺾인 30대를 형상화했다고 하면서 왜 꺾여있어 여보의 사랑과 사랑이 꺾인거 같잖아 여보가 드니까 꺾였어 내가 드니까 딱딱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생화나 조화나 꽃 선물 받으면 사실 나는 내가 꽃이니까 꽃 선물 받기 싫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솔직히 괜찮아요 왜냐면 좀 귀여운데 귀여워요 웃음 나오죠? 허드숨 나와요 그죠? 그게 또 웃음이에요 엔돌핀은 뭐가 드니까 주인을 알아보네 잠시만요 뭘 잠시만이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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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